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여자가 감금되어 죽은 민박집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이 이야기는 내가 대학생 때 친구들과 송정 민박집에 놀러가서 직접 겪은 이야기다 한여름 성숙이 때였다 여유가 없었던 나는 친구 3명과 가까운 송정이라도 갔다 오자며 무작정 차를 타고 송정으로 향했다 멀리 가는 것도 좋지만 집이 부산인지라 널린 것이 바다였고 그나마 송정은 잘 알려진 곳이라 거기라도 우리는 너무 설레었고 기쁜 마음으로 해수욕장을 찾았다 때가 때인지라 민박집, 콘도, 횟집까지 빈집이 없었으며 다시 집으로 돌아갈 판에 이르렀다 그러던 중 친구 한 놈이 이리저리 갔다 오더니 민박집을 구했다며 얼른 가자고 소리쳤고 우리도 그 친구가 대견하다고 하며 그 민박집으로 향했다 민박집에 도착했을 때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마지막 남은 방이라며 그 방으로 안내를 하셨다 그때는 느끼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머니의 행동들이 너무 아이러니했다 아주머니께서는 우리를 그 방으로 안내하고 빨리 그 자리를 피하려는 게 너무 영역했다 물론 다른 일로 바쁠 수도 있었지만 방값도 우리가 먼저 들인 거며 아무튼 그때는 그랬다 우리는 성수기 때 남자 4명이서 4만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방을 구했다는 것에 대해 너무 기뻤고 그 방의 위치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너무 지쳐있는 상태였고 빨리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여관처럼 일렬로 있는 여러 방의 맨 끝 우리는 얼른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방문을 여는 순간 무슨 계곡 동굴에 들어온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차가운 냉기가 쏟아졌고 우리는 순간 몸에 닭살이 돋는다는 걸 느꼈다 우리는 모두 순간 당황했고 할 말을 잃고 잠시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러던 중 친구 놈의 선풍기며 에어컨도 필요 없겠다는 장난스러운 말에 나도 동의하며 우리는 그렇게 그 방으로 들어갔다 방의 구조는 정말 좋았다 허름해 보이던 민박집의 화장실도 방 안에 있었고 작은 싱크대도 있었으며 얼핏 보면 좀 무서울 듯한 풍경화와 선풍기, TV 등 민박집 치고는 꽤 괜찮다고 생각했다 나는 좀 씻어야겠다는 생각에 욕실로 들어갔다 욕실은 변기, 세면대, 거울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시설도 최근에 다시 했는지 모두 새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화장실이 정말 태어나서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느낌이라 뭐라 표현은 안 되지만 뭔가 찝찝하고 정말 오래 있기 싫다는 생각들이 끊이질 않았다 나는 얼른 씻고 나가야겠다는 마음뿐이었고 대충 샤워하려고 샤워기를 들려는 순간 샤워기 물 트는 곳이 두 군데임을 발견했다 새것으로 교체하려고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말 너무 대충 바른 시멘트와 급하게 수리한 것 같은 화장실 전반적인 분위기가 굳이 다 드러내고 고칠 필요가 있었을까 아주 잠깐의 의문이 들었지만 나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말았다 샤워를 하고 세면대로 가서 세수를 하는데 내 기분 탓인지 자꾸 욕실 안에 나 말고 누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등꼬리 오싹해짐을 느끼고 다급히 화장실을 나가려는 순간 아니나 다를까 화장실 손잡이 아니 자세히 보니 화장실 문까지 새것이었다 난 이런 찜찜한 기분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 민박집은 어쩌면 그런 화장실과 욕실이랑은 안 어울릴 만큼 조금 많이 허름한 곳이었기에 난 참 신기하기만 했다 그렇게 친구들이 다시 있고 나서 우리는 간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야기 끝에 귀신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난 겁이 없는 편이라 그다지 그 이야기들이 무섭게 들리지 않았다 그러던 중간에 우리는 이 민박집에 대한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이야기하게 됐는데 전부 나와 같은 생각이었다 들어올 때의 섬뜩함과 특히 화장실에서 누군가 같이 있다는 느낌 아무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순간 빨리 이 민박집을 나갔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생각일 뿐 이미 우리는 만취한 상태였고 그렇게 하나둘 잠이 들기 시작했다 새벽 무렵 몇 시인지는 정확히 생각이 나지 않지만 해가 뜨지 않던 그 무렵 밖은 이미 조용한 상태였고 나는 맥주를 너무 많이 마셨던 터라 화장실이 너무 급했다 난 얼른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려고 문을 열려는 순간 화장실 문잡이가 잠겨있었다 나는 급해 죽겠는데 하며 약간의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노크를 하며 빨리 좀 나오라고 말했고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렇게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노크를 했고 빨리 나오라고 아내 누구냐고 물었지만 인기척은 없었다 난 친구들 중 한 명이 화장실에서 잔다고 믿고 계속 문고리를 돌리고 두들겨 봤지만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급기야 나는 짜증이 날대로 나고 얼른 문쪽으로 달려가서 형광등 불을 켰는데 난 정말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친구들 세 명이 전부 다 잠에 취해 골라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고 이 집을 처음 들어왔을 때의 그 찝찝함 정말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그 기분을 다 엮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난 미친 듯이 친구들을 깨웠다 친구들은 다 비몽사몽 일어나 왜 그러냐고 물었고 난 그냥 그대로 주저앉았다 몇 분 뒤 정신을 차린 친구들이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난 2차저차 상황 설명을 하는데 친구들 얼굴이 일제히 다 굳어졌다 그 중 친구 두 명이 하는 말이 자기도 자던 도중에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일어났지만 화장실 문이 닫혀 있길래 참다참다 밖에 나가서 대충 볼일을 보고 들어왔다고 한다 물론 그 친구들은 방에 불을 켜지 않았기에 그냥 당연히 화장실 안에 친구가 있는 줄 알았다고 한참 이야기를 하던 도중 마지막 남은 한 친구가 다짜고짜 나가자는 것이었다 우리는 일제히 짐을 챙기고 그 민박집을 나왔다 무작정 송정 바닷가로 향했고 우리는 넓은 바다를 보는 순간 조금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바닷가 백사장에 앉아서 한숨 돌리고 있던 찰나 그 마지막 한 친구가 하는 말에 우리는 넋이 나간 상태가 되고 말았다 그 친구의 말은 자기가 어제 샤워를 하고 찜찜한 기분에 나가려는 순간 문고리를 보고 참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단다 물론 나와 다른 친구들은 그냥 새 문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그냥 나왔는데 그 친구는 문고리를 자세히 보니 그 화장실 문은 안에서 잠그는 장치가 없더란다 화장실은 그런 문고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그 친구는 그 문고리가 너무 신기해서 계속 돌려도 보고 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고 정말 요즘 말로 낚인 것 같다는 생각뿐이었다 화장실 문에 잠금 장치가 없다니 뭔가 있는 게 분명했다 우리는 동이 트는 걸 보고 첫 차를 타고 집으로 왔다 그러고 며칠 동안 평생 눌러보지도 않는 가위를 다 겪어보고 그 찝찝한 기분은 도통 떨쳐버릴 수도 없었고 궁금하기만 했다 그 민박집에 대해서 그러고 한 달 보름 정도가 지난 뒤 아는 형이 회를 사준다는 말에 나는 다시 송정으로 얼른 넘어갔다 당시 시간이 좀 지난 뒤라 난 이미 그 이야기를 대충 다 잊어버렸고 그냥 신기한 일로 약간 내 머릿속에 기억될 뿐이었고 난 회를 빨리 먹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 아는 형을 만나 그 형이 잘 안다는 횟집으로 갔다 횟집은 생각보다 사람이 없었고 한참 외에 소주 한 잔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도중 그 일이 생각났다 송정애 온 김에 그 형을 놀라게 해주려고 한참 그 이야기를 하던 도중 난 우리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서빙하는 그 횟집 아주머니에게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다 그 이야기는 그 민박집에 딱 작년 이맘때쯤 정말 잔인한 살인사건이 났었는데 그 장소가 우리가 묵었던 민박집 그 방이었단다 사건의 전말은 어떤 중년 남녀가 그 민박집에 일주일 동안 있을 거란 말을 하고 돈을 다 지불한 뒤 그 방에서 머물렀는데 그 남자가 그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화장실 열쇠가 있으면 좀 달라는 것이었단다 아주머니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느냐고 힘들게 찾아서 줬단다 그 남자는 그 여자를 화장실에 3일 정도 감금시켰고 죽을 정도로 폭행했으며 그 다음날 샤워기 줄로 목을 졸라 죽이고 나머지 날 동안을 방치해뒀단다 그리고 그 남자는 아무렇지 않게 그 방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기에 당연히 민박집 주인의 사람이 죽었을 거란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했단다 그만큼 성수기 때는 바쁘니 그 여자의 행방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없었을 터 그러고 나서 그 남자가 떠난 뒤 방 청소를 하러 간 집주인은 그 시체를 발견했고 그 시체의 상태는 잔인하기 짝이 없었으며 그 여자가 목이 졸려 죽는 순간에도 문을 열려고 한 흔적이 역력했단다 그러고 나서 사건이 수습될 무렵 유독 그 방에서만 이상한 일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래서 화장실에는 아예 잠금장치도 없애버렸단다 이 횟집 아주머니도 그 민박집에서 자고 회를 먹으러 오는 손님들한테는 항상 이상한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었다 정말 소름끼치는 경험이었다 난 생각해본다 그 여자는 죽는 순간보다 감금되어 있던 3일이 더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그리고 그 횟집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시길 그 민박집은 그 후로 그 방에는 연인이나 여자들끼리 놀러온 손님들은 절대로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정말 내가 겪은 이야기다 나중에라도 이상한 민박집은 되도록이면 피하세요 나는 이 일 이후로 전적으로 내 직감을 믿게 되었으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 안동의 절 대입에 실패하고 재수를 시작하려고 할 때였다 근데 왠지 학원은 가기 싫었다 그래서 어머니께 절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했다 어머니 고향이 경남 7원인데 유명한 절이 있어서 거기 연락해보니 이미 방이 다 찼다고 했다 근데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지 나는 무심코 사회과부도 책을 펼쳤다 전국 지도를 보며 큰 절 표시된 데마다 연락해보려고 했는데 놀랍게도 방이 다 찼다 그런데 모절에서 한 절을 소개시켜주더군요 전화를 했더니 방 하나가 비었다더군요 방세는 한 달 15만 원이었다 그 절은 경북 안동에 있는 절이었다 안동엔 안동댐이 있는데 그 댐 위에 산이 있고 그 산 중턱에 있는 조그맣고 조용한 절이었다 스님은 달랑 한 분 계시고 할머니 두 분, 밥 하시는 보살 아주머니 한 분, 그리고 공부하는 형이 두 분 더 있었다 공부방은 절 뒤켠의 옛날 초가 비슷하게 방 세 개를 만들어 각자 공부했는데요 첫 날 그 중 제일 나이 많은 34형이 오리엔테이션을 한다더군요 그 형은 미대 출신인데 우스갯소리를 잘하고 재미있는 형이었다 안동 시내의 미술학원과 커피숍도 하고 어머니 소원이 공무원이라 7급 공부하러 왔고 온 지는 1년 됐다고 했다 그리고 한 형은 당시 22세인데 행시를 공부하는 참 조용하고 착한 형이었다 이 형은 2년 다 되어 갔다고 했다 하여튼 첫날 그 형이 그러더군요 내가 여기 온 것은 2년이다 내가 전화 오기 3일 전에 방이 비었다 근데 그 이유가 찝찝했다 내가 오기 전에 어떤 남자분이 요양차 있었는데 그 당시 최고의 스타인 여자 연예인 엘양의 매니저라더군요 그분은 항상 가부자를 틀고 있고 그 두 형은 어디가 아픈지도 몰랐답니다 그 매니저도 우스갯소리를 잘하고 재미있어서 두 형은 매일 소개팅 좀 시켜달라고 졸랐다더군요 근데 그 방들 앞에는 너른 마당이 있었는데요 그 중간에 무슨 나무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대한 고목이 한 그루 버티고 있었다 30살 형 말로는 그 아저씨가 매일 하는 말이 저 나무가 죽든가 내가 죽든가 둘 중 하나라고 그랬다더군요 그 형은 그냥 농담으로 듣고 흘렸는데요 어느 날 밤 그 아저씨가 일어나 고함을 치면서 미친 듯이 그 나무 주위를 사부로 파더라더군요 전부 놀라서 일어나 보니 땅을 파고 소금을 뿌리고 있더라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갑자기 위독해져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사망했다더군요 그날이 내가 전화하기 3일 전이었습니다 스님이 전화를 받자 다들 좀 찝찝하지 않느냐며 반대했는데 스님은 다 인연이다면서 괜찮을 거라며 나를 받았다더군요 그 스님은 당시 55세였는데 5세 때 출가하여 조계종에서 법력이 높기로 다섯 손가락 안내 꼽힌다더군요 그래서 종종 신들린 사람들이 그 조그만 절로 몰려오고 그 스님은 치료해주고 조계종의 높은 자리로 갈 수 있는데도 그 스님이 사양해서 그냥 거기 머무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절에서 사시 합격자도 많이 나왔는데 어느 날 스님이 법정에 갈 일이 있어 갔는데 그 절에서 공부했던 판사가 모른 채 했다더군요 그래서 그 스님이 호통치고 따귀를 때리고 하니까 죄송하다며 사과했다더군요 제가 본 첫 인상은 매우 깔끔한 용모의 동안이셨습니다 서론이 너무 긴데요 그 절에서 하도 희한한 일을 당해서 길어졌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보니 어두침침한 것이 방바닥이 평평한 게 아니라 오르막 내리막이 있더군요 방에는 옛날 문골이 달린 창호지 문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밖으로 통하는 문이고 하나는 내 방 옆에 붙은 광으로 통하는 문이었습니다 방문은 새 창호지로 깨끗이 발려 있더군요 그리고 책상 하나 의자 하나 그게 다인 단촐한 방입니다 산에서 지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산속의 밤은 매우 깁니다 저녁을 먹고 좀 공부하다 새벽이 되었겠지 시계를 보면 밤 9시 정도 정말 무료하게도 시간이 더디 가더군요 아침 식사가 6시라 그 전에 일어나 방에 불이 안 켜 있으면 밥을 안 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새벽 2시에 새벽 해불 그리고 새벽 4시에 기상 모든 신호는 목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두 번 딱딱 지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첫날이라 피곤해서 10시쯤 잠자리에 누웠는데요 옆방에선 벌써 코 고는 소리가 크게 들리더군요 잠이 들었는데 탁탁 하는 소리에 잠이 깨었습니다 밖에 달빛이 은은히 창호지 문을 비추는데 누군가 조그만 돌 같은 걸 방문으로 던져 탁탁 부딪히고 있더군요 저는 무섭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여 이 상황이 뭔가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그 절엔 밥 짓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신데 30대 중반의 과부였습니다 근데 그 분 밑에 6세 정도 된 남자아이가 있었거든요 난 걔가 밤에 놀러 나와 내 방으로 돌을 던지는 걸로 애써 생각하려 했죠 한 두 시간을 계속 던지더군요 무서워 나가지도 못하고 방문은 문고리에 숟가락으로 걸어뒀으니 여차하면 나가야지 옆방에 형들도 있고 그렇게 안심하며 될 대로 드라며 잠을 잤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목탁을 입원 딱딱 치는 소리와 옆방 형이 밥 먹으러 가자는 소리에 깼는데요 문을 열고 나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문을 열면 방 3개가 연결된 폭 50cm 정도의 퇴마루가 있는데요 문이 잘 안 열리는 거예요 힘껏 밀치니 세상에 내 방 앞에 조그만 돌들이 수북히 쌓여 있는 겁니다 쌀반감아 양은 되겠더군요 근데 두 형이 내게 이러더군요 놀라지 말라고 밤에 예비가 처음 온 사람이라 와 본 거라고 난 그의 이름이 예비구나 하며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밥을 큰 방에서 다 같이 먹었는데 방 안엔 다락으로 가는 조그만 문이 있더군요 방이 굉장히 커서 저 멀리 있는 TV가 잘 안 보이고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래도 유일하게 TV를 볼 수 있는 시간이죠 그 TV 옆엔 사진이 걸려 있는데 빨간 옷을 입고 검은색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인데 기도하는 모습의 사진 항상 밥만 먹고 나오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했던 건 할머니 한 분이 밥 먹기 전에 밥을 따로 쟁반에 차려서 다락 앞에서 절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난 그래서 환자가 한 분 더 계시나 생각했죠 밥을 먹고 나와서 형들이랑 수다 떠는데 꼬마 애가 놀러 왔더군요 이 꼬마는 내가 나오는 날까지 날 너무 좋아해서 항상 놀아달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20대겠네요 나보고 야구 하자길래 그래 예비야 했더니 다들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근데 그 꼬마가 제 이름은 현지예요 라고 했습니다 예비가 아니더라고요 그럼 예비는 누구지? 꼬마가 대답을 안 하더군요 꼬마와 종이 둘둘 말아 테이프 붙인 공으로 야구를 하는데 이 꼬마가 너무 재미있어서 똥 누러 가는 것도 미루다 옷에 똥을 싸면서 계속 하기도 했습니다 난 그게 마음이 아파 되도록 많이 놀아주려고 했죠 당시가 5월 초였는데 저녁엔 추워서 군부를 떼어 주었습니다 그럼 방바닥이 너무 뜨거워 이리 뒤척저리 뒤척하며 잠이 들곤 했지요 며칠 뒤 22살 형이랑 밭에서 상추를 따는데 그 형이 그러더군요 첫날 안 놀랐냐고 그러면서 예비에 대해 얘기해 주더군요 예비는 다락에 있는 고양이였습니다 그 밥 주던 할머니가 키우던 고양이인데 25년을 살다 보니 지금은 늙어서 잘 거동을 못해 할머니가 밥을 갖다 준다더군요 근데 그 고양이가 사람 말을 다 알아듣고 심지어 속으로 욕하는 것도 알아듣는다더군요 그래서 할머니가 밥을 안 주거나 조금만 소홀히 하면 눈에 불을 켜고 무시무시해진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절에 사람이 처음 오면 꼭 밖으로 나와 돌을 던져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데 다락 근처엔 얼신도 하지 말라더군요 자신은 딱 한 번 밤에 예비를 보았는데 개보다 크다더군요 그리고 그 고양이는 손을 쓴다더군요 문도 열고 잠그고 그 후 별일 없이 두어 다리 흘렀는데요 그동안 무술 닦으며 전국을 돌아다니던 스님 땡초 같은 스님 등등 별 스님들이 며칠씩 묵으며 거쳐 가더군요 지루하시죠? 무서운 얘기는 이제부터인데요 저도 절생얼이 몸에 익을 즈음 봉고차 한 대가 올라오더군요 거기서 아줌마 아저씨 한 분씩 내리는데 신들린 아줌마라더군요 근데 두 형들이 무서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강인한 형들이 22살 되던 형은 작년에 마당에서 돌아다니던 허연 형체를 봤다더군요 두 형 다 집이 안동 시내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저를 떠날 수 있었죠 형들이 무섭다며 집으로 내려가고 30세된 형도 집으로 갈려길래 내가 붙잡았죠 다 가면 나는 어쩌냐고 나도 무섭다고 오후 4시쯤 되자 스님이 오셨는데 장상 같은 걸 화려하게 입으시고 심벌즈 같은 걸 들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나더러 나중 저녁에 신화하면 두꺼비집을 내리라더군요 그리고 신발은 잘 숨겨두라면서 휙 하시더군요 잠시 후 스님과 얘기를 나누고 온 형에 의하면 그 아줌마는 처녀 귀신인데 스님 법력으로 오늘 내쫓는다 근데 일단 귀신을 불러내어 내쳐야 하는데 불빛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으면 그 아줌마를 대웅전에 가두고 하룻밤을 혼자 지새게 만드는데 그때 귀신이 가진 협박과 회유로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더군요 근데 그때 문을 열어 다시 들어오면 두 번 다시 내쫓지 못한다 그리고 귀신이 여의치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온다 그래서 신발을 숨기라는 거다 사람을 못 찾으면 동물이나 식물에 붙는다더군요 그 말 듣고 은지 으시시하더군요 신발을 꽁꽁 숨기고 무서워 그 형방에 같이 있었습니다 오후부터 어두워질 때까지 스님이 불경 외우는 소리와 심벌즈 같은 거 치는 소리가 계속 들렸는데요 여덟시쯤 되었나 스님이 부르더군요 불 내리라고 빨리 두꺼비집은 내 방 옆에 있었는데 난 무서워 못 나가고 형에게 부탁했지요 형은 한참 망설이더니 후다닥 나갔다가 불이 났게 들어오더군요 완전한 어둠과 불경 외우는 소리 한 십분 지나니까 두꺼비집 볼이라더군요 끝났다고 그리고 스님 말 오늘 밤엔 일찍 자고 밖으로 돌아다니지 말아라 난 무서워 그 형과 같이 자려고 했는데 형이 뭐가 무섭냐며 내 방으로 내몰더군요 방에서 방문을 숟가락으로 꼭 걸어둔 채 자리에 엎드려 지나기라는 대입 잡지를 봤습니다 원래 방에 누우면 불을 떼서 매우 더운데요 근데 갑자기 추워지는 겁니다 등골이 오싹하기도 하고 방바닥을 짚어보니 절절 끓고 있는데 난 추운 겁니다 무서워 옆방으로 가려니 벌써 코고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래서 나도 빨리 자려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천장에 달린 백열등이 빤히 보이더군요 근데 잠은 안 오고 점점 몸은 추워지고 뭔가 다가오는 느낌이 확실히 나더군요 근데 얼핏 기억나길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는데 사용되었다는 게 떠오르더군요 전 기억력이 좋은 편이라 둘 다 그때까지 외우고 있었는데요 뭔지 몰라서 마음속으로 두 개를 돌아가며 외웠습니다 그러다 마음이 편해지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오싹하는 느낌의 잠이 깼는데요 처음에 들어온 건 빛나는 백열등이었습니다 근데 잠을 깼는데 마음속으로 아직 그 둘을 외우고 있더군요 잠이 깬 건 추워서 왔습니다 이젠 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그리고 그 존재가 바로 방문 앞에 있는 게 너무도 뚜렷이 느껴지더군요 너무 무서워 호흡이 가쁘더군요 그리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극심한 공포로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몸이 방바닥과 안 30도 정도 되었을까 이제 고통이 밀려오더군요 내 몸속에 뼈들이 딱딱 소리내며 빠지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때 그 주문만 외우면 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정신을 고도로 집중해서 한 소절을 기억했습니다 근데 고통이 심해 마음속으로도 한자 한자 떠듬떠듬 외웠는데요 몸은 계속 서고 있고 이제 한 45도 정도 섰습니다 그 정도 선이 광으로 향하는 문이 보이더군요 그때 든 생각이 아차 저 문은 왜 안 잠갔을까 근데 애써 기억해낸 한 소절이 끝나는 순간 갑자기 내 입이 턱 벌어지더니 내 입에서 이상한 주문이 나가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언어 근데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내 입술과 혓바닥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핸드폰 진동처럼 부르르 떨리더군요 정말 찰나왔습니다 1초도 아니고 찰나 그 긴 주문이 찰나에 팍 나가자 내 몸이 쿵하고 뒤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 순간 마음의 안도감이 들면서 내가 이겼다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제 몸이 춥지도 않고 온몸에 땀으로 축축하더군요 몸의 고통도 신기하게 전혀 없고 안도하며 머리를 옆으로 돌렸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방문 쪽을 바라보는데 깨끗하던 창우지가 한사 500년 든 창우지처럼 누렇게 빛이 발해서 다 찢겨서 너덜너덜하더군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문을 잠가 놨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빼꼼히 열려 있더군요 밖으로 별이 총총 보이더군요 놀랄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때 방에서 마치 태풍처럼 바람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바람이 얼마나 세든지 밖으로 날려갈 것 같더군요 있는 힘껏 책상 다리와 문지방을 양손으로 잡고 방바닥에 납작 엎드렸는데 책상까지 날려가려고 하더군요 그렇게 순식간에 바람이 밖으로 빠져나가자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옆방에 형 콕 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리고 문을 보니 놀랍게도 원상복구가 되어 있고 그와 동시에 식당방에서 괴종시계가 치더군요 4시였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가려다 그것도 혹시 유혹하는 건지 몰라 그대로 아침까지 있었습니다 6시에 밥 먹으러 가자고 깨우는 형도 거지처럼 들리더군요 밥을 먹고 바로 스님방에 가니 내가 말하기도 전에 스님이 다 알더군요 어젯밤 무서웠지 그리고 책상 위에 봉투가 놓여있고 제게 주더군요 두 달치 방세 돌려준다고 이미 제가 집에 가겠다고 말하려 온 걸 다 아시더군요 말 한마디 안 했는데 그러면서 터미널까지 차를 태워준다더군요 차 태워주는 건 제가 처음이라더군요 내릴 때 스님이 다시 놀러오고 그리고 데이브 마음 편히 가지고 내년까지 공부하라더군요 실제로 그 해에 또 낙방에서 삼수해서 대학을 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버스의 귀신 파주에서 마을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시간이 늦어지면 불 꺼놓고 정차 안 하면서 달리는 버스를 본 일이 있으시죠 그건 회차하는 차인데요 시간표를 막차까지 맞추고 차고지로 회수되는 차량들입니다 3월 중순이었어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회차를 해야 하는 때였어요 차를 멈춘 상태에서 혹시 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분실물이 있는가 쓰레기가 있는가 점검차 내부를 한 바퀴 돌았죠 아무것도 없었고 저는 운전석으로 돌아가서 내부 등을 다 껐습니다 그리고 봄이 오지 않은 오스란 날씨에 몸을 한 번 떨며 기어를 넣고 출발을 했어요 드드득거리며 오래된 구형 버스가 나아가기 시작했고 전 출발하면서 내부 백미러를 한 번 보는 버릇이 있어요 힐끔 백미러를 봤는데 어두운 좌석들 중 뒤에서 세 번째 의자에 어떤 여자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깜짝 놀라서 차를 다시 세웠습니다 어?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생각하면서 내부 등을 켜고 돌아 일어났죠 차 안은 휑하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앉았던 자리를 보면서 뭘 보고 착각했나? 하면서 다시 앉아서 등을 끄고 백미러를 확인했어요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전 백미러를 노려보며 오싹해지는 걸 느꼈어요 다시 등을 켜고 돌아봤습니다 그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전 그 상태로 뭘 보고 착각을 하는지 찾아보려 하다가 문득 짜증이 났어요 피곤해 죽겠는데 뭐하는 거야 난 빨리 가서 자자 그런 기분으로 다시 등을 끄고 백미러는 쳐다보지 않고 출발했습니다 차도 거의 없고 도로 옆으로는 비니하우스와 논이 있는 한적한 곳이지만 그날은 왠지 속도를 내지 못했어요 제 지금 상태가 의심스러워 이 깜깜한 곳에서 사고라도 날까봐 좀 더 긴장하게 되더군요 커브길이라 가로등이 좀 설치되어 있는 곳을 지나면서 혹시나 하고 백미러를 다시 힐끔 봤습니다 그 자리에 그 자세로 확실하게 앉아 있는 겁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이게 어떻게 착각일 수 있어 저게 어떻게 다시 보니 도로 포장 상태가 안 좋아 덜컹거리면 그 여자 몸도 흔들렸어요 너무 리얼하게 추워지면서 땀이 나는 걸 느꼈어요 왜냐고요 무서웠어요 평소 겁이 많은 편도 아니고 귀신 이야기 재밌게 듣는 편이고 여지껏 전 귀신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있으면 한 번 봤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도 있는데 아까 백미러 확인할 때 놀라서 차가 흔들렸었어요 핸들이 꺾였었죠 그렇죠 지금 전 운전 중이니까 숨을 몰아 쉬면서 정신만 차리면 돼 정신만 차리면 돼 다짐했어요 사람이 타고 있던 거면 차고지 가서 몰랐다고 사과하고 택시비를 주던가 여기서 최악은 저게 귀신이고 난 홀려서 사고 죽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운전에 집중했어요 아니 운전으로 도피했죠 등 뒤에 귀신을 태우고 운전으로 도피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손이 땀으로 흥건하고 숨을 몰아 쉬며 버스를 몰았죠 요까지 중얼거렸어요 벨이 눌리기 전까지는 하차벨이 울리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의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확실히 기억도 나지 않아요 다행스러운 건 급정차 시 주위에 차가 없었다는 것과 불행한 건 주위에 차 한 데 없는 어두운 시골 도로라는 것이었어요 제 정신 아닌 상태로 차의 핸들을 바라보며 숨을 헐떡이고 있을 때 그 여자가 내 옆에 왔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같이 떨고 있었을 거예요 차 앞 유리에 희미하게 비친 사람이 내 옆에 있었어요 내 귀에 그 여자 얼굴이 가까웠어요 나한테 속삭이듯 말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재밌는 게 전 그 말이 그 당시 들리지 않았는데 조금씩 차분해졌단 거예요 전 뒷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사라졌다는 게 느껴지고 다시 닫았죠 그리고 다시 침착하게 출발해서 그날 하루가 무사히 갔습니다 차고지에 차를 주차하고 제 차로 집으로 오면서 생각하니 그때 속삭였던 말이 떠올랐어요 이게 제가 기억을 왜곡시킨 건지 확실치는 않지만 이렇게 두 마디였었어요 그러지 말아요 미안해요 속삭이는 음성이라 확실치는 않지만 슬프게 느껴지는 음성이었어요 점구 평상복 입은 여자였는데 내린 곳은 저수지 마을 이미 임종환 차자라면 어떤 사연이 있는지 편안히 쉬었으면 좋겠네요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물론 당신은 죽을 맛이었지만 네 번째 이야기 주소 친구랑 같이 화양동에서 자취 중이었는데 내가 걔를 좋아하다 보니 강아지 분양 카페에 자주 출책을 한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인가 경기도 쪽의 한 가정집인데 본인들이 키우던 믹스견이 윗집에 사는 허스키랑 놀다가 교배가 됐다고 새끼를 10마리 정도 낳아서 무료로 분양을 한다는 거야 어미 최고가 작은 편이라서 얘도 그렇게 클 것 같진 않다고 해서 연락을 해봤지 안녕하세요 카페 보고 연락드렸는데 혹시 허스키 다 분양됐나요? 그러자 어떤 아주머니가 받으셨는데 딱 한 마리 남았어요 얼굴도 이쁘게 생겨가지고 눈도 파래요 강아지 자랑을 엄청 하시더라고 허스키라서 그런가 자부심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혹시 사진 좀 볼 수 있는지 내가 여쭤봤어 죄송한데 강아지 사진은 없나요? 저희가 다른 애들은 다 찍어놨는데 하나 남은 애는 못 찍었네요 게다가 또 제가 밖에 나와 있어서 그러지 말고 한 번 보러 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 사실 거리가 좀 걱정이었어 내가 살던 곳은 건대 쪽인데 경기도 쪽으로 나가자니 시간이 오래 걸려서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친구가 바람도 쐐 겸 지하철 타고 다녀오자는 거야 결국 우리는 가서 확인하기로 했지 그리고 출발하기 전날 다시 한 번 전화로 위치 확인차 연락을 드렸는데 어제 연락드린 사람인데 혹시 어디로 가면 되나요? 근데 이번엔 아줌마가 아닌 아저씨가 받으시더라고 A역 나오시면 그 앞에 택시 정류장이 있어요 그 앞으로 오시면 돼요 혹시 내일 몇 시쯤 오시나요? 두세 시쯤 도착할 것 같네요 근데 어제는 아주머니가 받으시던데 내가 이렇게 말하자 아저씨가 본인의 아내라고 설명하시더라고 어제 잠깐 외출하느라 전화를 대신 받은 거라며 우린 뭐 그런가 보다 하고서 강아지를 데려올 케이지도 준비하고 노선을 어떻게 가야 할지 찾아보고 다음날 바로 출발했지 거의 두 시간 정도 걸려서 도착했는데 거의 뭐 옆 근처가 그냥 허벌판이더라고 아저씨가 말씀하신 그 택시 정류장이 보이긴 했으나 택시에 한 대만 서 있을 뿐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 그래서 바로 전화를 걸었지 저희 지금 A역 앞에 도착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이걸 어쩌죠 제가 깜빡하고 잠깐 밖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혹시 정류장 앞에 택시 있는 거 보이세요? 나는 네 라고 대답했고 아저씨는 또 다시 그러더라고 택시비는 저희가 내드릴 테니까 그거 타고 제가 보내드리는 주소지로 오시겠어요 이때부터 뭐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했으나 옆에서 친구가 덥다고 하도 칭얼되길래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해버렸지 그러고는 택시에 올라탔어 나는 내가 좀 예민해서 그런 거겠지 좀 촌이라서 분위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고 뒷자리에 앉아서 기사분께 여기 가주세요 하고서 창방만 바라보고 있었지 그런데 슬금슬금 출발하면서 내비 검색하시던 기사님이 그러시는 거야 학생들 미안한데 내비의 주소가 안 찍히네 그래요? 잠시만요 하면서 강아지 분행자랑 통화를 했지 안녕하세요 저 택시 탔는데 잠시만요 기사님 바꿔드릴게요 기사님께 내 휴대폰을 드렸고 둘이서 막 통화를 했어 주소를 다 받으셨나 보다 하면서 한시름 놓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한참을 가다가 아저씨가 계속 고개를 갸웃거리시는 거야 그러더니 룸미러로 나를 힐끔힐끔 쳐다보시는 게 너무 분명히 느껴져서 설마 납치되는 건가 어디 팔려가는 건 아닌지 마 고만 생각을 다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저씨가 나한테 물어보시더라고 동네에선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놀러오셨어요 강아지 분양 받으러 가요 아저씨가 말씀하시길 아니 좀 된 얘긴데 학생들 또래 남자애들이 그때도 내 차 타고 이 주소지를 갔었거든 게 분양 받으러 간다면서 무지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빨리 달려서 도착해봤더니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더라고 나야 그냥 내려주고 와버렸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상하잖아 개를 데리러 간다는데 농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죄다 가려놓은 하우스밖에 안 보이는데 그런 곳을 왜 부르냐고 우리는 뒷좌석에 앉아서 서로 얼굴만 바라보다가 물어봤어 그 학생들 실종된 거예요? 나야 모르지 근데 내가 갔을 때 근처에 차가 한 대도 없었단 말이지 그럼 분명 택시를 타야 시내로 나올 텐데 그때 콜이 전혀 없었어 지나가는 택시도 한 대 없는 길인데 이상하잖아 그리고는 물어보시더라 어떻게? 학생들 이 주소지 데려다줘 아니면 역으로 돌아갈까? 우린 기사 아저씨 말씀을 듣고 곧장 역으로 되돌아왔고 기사님께 감사하다고 인사까지 드리고 다시 집에 돌아왔어 내가 내리기 전에 말씀 감사하다고 아저씨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니까 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근처에서 강아지 분양한다는 사람 조심해 근처에 강아지 농장도 없고 분양할 사람도 없어 어디서 자꾸 끌어오는지 혹시 모르니까 많이 알려줘 그 후로 집에 돌아와서 당장 카페에 조심하라는 글을 올렸고 혹시 몰라 그 번호로 전화를 한 번 걸어봤더니 수신이 정지된 번호라고 안내 음성만 나오더라 친구랑 만약 거길 갔으면 무슨 일이 생겼을지 나는 지금도 어차피 갈 일도 없지만 그 지역 얘기만 나오면 괜히 인상이 찌푸려져 그때 일이 떠올라서 말이야